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선 건 그만큼 선거가 급하다는 뜻도 되겠죠. 대통령실 취재하는 전정인 기자와 더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기자,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대통령실이 매우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덩달아 저희 출입 기자들까지 정신이 없었는데요. 어젯밤 10시 반쯤 처음으로 대변인실에서 내일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공지가 나왔고요. 오늘 오전 9시쯤에서야 11시에 한다고 시간이 공지됐습니다. 대국민 담화에 대한 고민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대국민 담화는 오늘 50분 넘게 생중계를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길 봐도 기자들이 안 보여요. 네, 오늘 대국민 담화 현장에는 기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도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는데요. 윤 대통령은 참모들만 대동한 상태에서 정확히 51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에 각각 대국민 담화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요. 오랜 시간을 할애해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보면 2천 명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타협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 강경하게 보인 건 사실입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가 강경 입장으로 비춰진 데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2천 명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담화가 의료개혁과 갈등 해소에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대국민 감화를 갑자기 한 게 9일밖에 안 남은 총선을 의식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향적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랐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외부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해왔다면서 당정 간의 필요한 소통들은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여당에서조차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국민 관화가 분위기 반전 카드로 쓸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당은 오히려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담화에 대해 후보들마다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일부 후보들은 대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황상무, 이종섭 사태에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당의 요구를 수용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당의 반응만 보면 대국민 담화 카드가 당장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방송은 역시 MBN. 개표방송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